왜 안되나? 해봐! 눌러봐! 빗방울이다! 준우 재밌어? 준우야 해봐 어디에요? 눌러봐 아무데나 해봐 바람 불어서 준우야 바람 불어서 우와 준우 잘한다 준우 잘한다 준우 비눗방울 잘한다 그렇게 하면 안돼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어디에요? 준우 나오는거 맞아? 오 많이 나온다 준우야 비눗방울 많이 나온다 그렇지? 우와 우와 준우야 그거 세워야돼 준우 밑으로 하지 말고 세워야지 그렇지? 우와 재밌어? 재밌어? 준우야 재밌어? 이준우 재밌어요? 준우야 엄마가 재밌냐고 물어보잖아 재미있어요? 엄마 여기 응 준우야 준우야 세워야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하지 말고 옳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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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